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그 학원 넌 앞자리 난 뒷자리에 앉아서 얘길 나누곤 했지 너라는 사람을 만나고 바뀐 나의 시작들이 매일 타던 1번 버스 집으로 가던 길 넌 뒷자리 난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흔들린 자리 떨림이 익숙해지고 있던 나의 시간들이 좋아하는 내 맘 설레고 너 좋아하는 가수의 시들 사고 매일 걷던 너의 집 앞에 부드러운 낙엽 소리로 처음 느낀 그 마음 너가 좋아서 그랬어 몇 년 전에 네 소식 친구한테 들었어 너도 나를 많이 보고 싶어 한데 근데 나는 말이야 우리가 너무나 늦은 것 같아 우리 이제 천천히 너에게 다가갈 때 너가 선물을 좋아했으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멈춰버린 낙엽 소리로 처음 느낀 그 마음 너가 좋아서 그랬어 오늘부로 널 좋아하는 걸 끝낼게 오늘부로 널 좋아하는 걸 끝낼게 4년이란 시간이 너무 고마워 5.3 아멘